한국국토정보공사 장나라씨와 아주 관련이 깊은 장소라고 합니다 별개가 아닌 여기 보시는 이 베개가 바로 세상에서 두 번째로 좋은 베개입니다 세상에서 첫 번째로 좋은 베개가 어떤 베개인지 안 물어봐요? 뭔데요? 물어보지마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얘기해주는 발베개 아이고 아이고 오 좋다 자 들어갈게요 어 네 아 지금 제가 목에 걸고 있는 이거 바로 장나라씨가 너를 기억해서 목에 걸고 나오는 그 베개인데요 도와줄까? 안 돼 이건 내 취미야 오 되게 좋은 취미다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는 근데 해봤는데 정말 편해요 잠 깨야죠 아 요즘 뭐 할리스타들이 해외 출장도 많이 가고 또 여러 나라의 팬들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자주 타는데 비행기에서 하고 있었는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매장에 또 반가운 손님이 와 있습니다 소지섭씨 소지섭씨 오랜만입니다 아 아 이 실제 소지섭씨는 아니고요 이 소지섭씨 판넬에 서 있는데 이분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거죠? 자고 있나? 정말 편안하게 자고 있네요 소지섭씨 이제 좀 일어나봐요 한례지송 보셔야죠 자 한례지송 제4회 지금 출발합니다